출근길 생각해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영하 3.9도, 낮주는 영하 7.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광주는 3도, 낮주는 5도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뇌졸증 가능지수가 높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빨간색으로 최고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운동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보다는 오후 1시에서 2시경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이 있는 이번 주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 장성이 영하 8도, 담양이 영하 6도, 구례가 영하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이 9도, 영광이 8도, 낮와 화순이 1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1.5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맑은 하늘 보이다가 명절에 두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